아, 그런데 이 상황에 토치를 어디다 써요? 이 상황에 토치를 어디다 써요?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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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조리개 만드신 거예요? 대단해, 대단해. 천재인데? 내가 개발한 분위기. 혹시 공대 나왔어요? 네? 공대. 어릴 때 젓가락 갖다가 저런 거 많이 해서. 아, 그래? 젓가락 시큼하게 돼서 많이 혼났어요. 되게 신조자랑 이렇게 나와. 우와! 아, 그런데 좋아! 아니, 성능이 좋아! 성능이 너무 좋은데? 아, 이거 괜찮은데? 아니, 이거 너무 괜찮은데. 아, 이거 굿시다. 굿! 진짜 완전... 저 통 다 쓰고 나서 또 물 받아서 또 쓰던데요. 네, 또 쓰면 되니까요. 아, 이 요리 씨. 이쪽도 약간 사이언스네. 하하하하. 하하하하.